잘하고 있다며? 어찌 주신 기회인데요.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. 기쁘긴. 또 피곤한 일 생기겠다. 그 생각하고 있지는. 아닙니다 마마. 됐어. 이거. 그거. 금능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. 반초는 철저히 중립이라며. 예. 중립. 그거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지? 힘이 없으면 양쪽에서 다 당하는 거야.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느 쪽에서든 시신 수습조차 해주지 않겠지. 알고 있는 거지? 명심하겠습니다.